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꽃보다 이쁜 다육에서 판매 중인 분갈이 흙과 관련돼서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분갈이 흙이 쿠팡, 네이버, 엑스플랜트, 11번가 등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분갈이 흙을 구매하시면 배송비는 무료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분갈이 흙을 하나만 구매하셔도 무료이며 분갈이 흙과 함께 세척마사를 구매하셔도 무료이지만 세척마사만 구매하시면 3,5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왜 오늘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 거냐면 분갈이 흙과 세척마사를 함께 구매하면 저희는 어떤 경우에서든 무료 배송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게가 너무 많이 초과돼도 저희가 두 개로 나눠 보내드리더라도 전부 무료 배송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근래에 쿠팡에서 이 무료 배송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겨서 저희가 꼭 이 혜택 받아가시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쿠팡에서 주문 주실 때 분갈이 흙과 세척마사를 함께 주문해 주셔야 배송비를 물지 않고 3,500원 내지 않고 그렇게 무료 배송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분갈이 흙 따로 결제하시고 세척마사를 따로 주문해 주셔서 여기서 배송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문을 확인할 때 이렇게 주문을 따로따로 주신 거 저희가 확인이 됐을 때에는 3,500원 현금을 담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문이 많다 보니까 제가 놓칠 수도 있고 택배박스가 두 개로 따로따로 발송이 되고 배송비까지 물게 되시는 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핸드폰으로 쿠팡 앱에서 주문할 때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자, 것보다 이쁜 다육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세척마사와 분갈이 흙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분갈이 흙과 세척마사를 함께 구매한다는 전제 하에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주문하려고 들어와 보면 바로 구매 버튼하고 장바구니 담기가 있는데요. 세척마사도 구매하실 거면 장바구니 담기 한번 눌러줄게요. 자,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사 구매를 위해 여기 판매자 샵 꽃보다 이쁜 다육 버튼 눌러볼게요. 네, 여기 들어가면은 세척마사 사이즈별로 있는데 우리는 오늘 소립 한번 담아볼게요. 눌러주시고 자, 이것도 구매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구매하기 눌렀을 때 장바구니 담기 나오죠? 이것도 장바구니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장바구니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장바구니 버튼 보셨죠?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장바구니 카트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장바구니에 물건들이 담겨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영상 NG 때문에 다시 찍느라고 지금 세 개가 들어갔는데 하나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흙도 하나 담겼고 마사도 하나 담겨서 총 배송비가 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총 두 개의 상품 구매하기 버튼 눌러주셔야 배송비를 내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흙을 따로 구매하시고 세척마사도 따로 구매하시면은 마사에서 부과되는 배송비 때문에 그 3,500원을 더 결제하게 되세요. 요즘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으로 쿠팡에서 배송비 무료를 적용받아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늘 진행해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걸 굳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흙 따로, 마사 따로 하셔서 배송비 무료 배송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때마다 한 분 한 분 3,500원 챙기고 또 편지에다가 이렇게 같이 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또 쓰고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게 제가 놓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료 배송으로 받아도 되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 보았고요. 방금 전에 보신 핸드폰으로 구매하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구매하면 될까요? 저희가 근래 들어 인터넷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문이 어려우시고 방금 같은 설명이 너무 어려우셔서 나는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위에 항상 번호를 저희 영상 모든 시간에다가 띄워놓고 있어요. 이 번호로 언제든 문자 주문, 전화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주문이 사실 핸드폰 앱 설치해야 되고 회원 가입, 로그인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려우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로 그냥 흙 하나, 소 하나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 답변 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문자 주문 주시면 됩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이상 저희 짧은 공지사항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 날이 많이 추워요. 눈도 왔다고 하는데 눈이나 이런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눈길에 사고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한 나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각자의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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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